여주, 원주 복선전철 건설 사업이 오는 12일에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현재 여주역까지 운행되는 경강선을 서원주역까지 22.2km를 복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모두 9,309억 원을 투입해 2027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서원주역에서 전철을 타고 40분대로 경기 성남과 서울 강남권을 오갈 수 있게 됩니다. 추가 개량 사업을 통해 무시동 원주역에서도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착공식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지역국회의원, 강원도지사, 원주시장과 여주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